공정평력 2년에 홍세욱씨가 도전합니다. 지금 이제 벽을 정리할 때가 됐거든요 사실. 이제 이거 다 썼으니까. 밀어서 정리하는 걸로. 가도 돼요? 자 갑니다. 준비하세요. 출발. 오 좋아 좋아 좋았습니다. 오 스피드 오 좋아. 오 멀리 갔는데. 끝까지 끝까지 꺾고 그렇지. 니태야. 야 이거 뭐죠? 벗으라 아니야. 아니요. 자 시간이 충분해. 어디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디노 기픽. 그렇지. 천천히 천천히. 내 손 다. 내 손 다. 내 손 다. 오. 자 3초. 3초 가산. 좋아 좋아. 아니야 좋아. 잠깐 잠깐. 벽 부서졌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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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 43초 22 일단은. 43초 22. 진짜 한 번인데 보자. 너 시간을 빨리 세웠는데 말이죠. 자 터진 풍선. 하나 둘 세 개. 부서진 벽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. 화려한 흔적을 남긴 공서영까지. 평행 주차 대결 종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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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